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이하이의 더 파라데이스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터키 노래를 한번 리액션 해볼 건데 노래를 한번 추천받아 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에무라 카라듀만 씨의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로 한번 해 주실래요? 바로 하면 좀 어렵네요 나도 까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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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밥시스 실라마 오케이 한번 이 노래 저희가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? 아 불렁니다 불렁 아 박자는 무조건이네 여기서 벗어난 박자를 본드건드 높다 손톱톱 너무 좋아 뭐하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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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도 같이 찾아볼 거면 진짜 신나겠다 완전 페스티벌이네 새로 되기 시작됐어요 완전 비쥬얼 벌려봐 근데 이게 이 노래는 잘 못해요 오우 오우 앤 스타일 약간 김기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오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세트 찍을 날 수 없겠다 오우 딴 거 또 보고 싶은 느낌이야 어 바로 하나 더 보고 싶다 진짜 아 근데 이게 그 그 뭐라 하지? 뭐라 하지? 그 부분이 진짜 대박이다 에에에 나올 때 음 연주될 때 연주하는 부분 어 맞아 그리고 드랍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다 두둥 두두둥 팡팡 오우 그 다음에 들은 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 세비오로 아 이게 뭔가 눈이 즐거운 그런 효과와 이런 게 있는 거지? 그치 그치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어 되게 좋은데? 되게 좋은데? 네 근데 확실히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읽거나 어 뭐 그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할 것 같다 에디스 뭐 이런 것 같이 어 에디스는 발음이 되게 쉬웠지 근데 근데 그 발음 잘 모르겠어 에모라 카라듀만 카라듀만 카라듀만인지 카라듀만인지 카라듀만 그치? 그 정확한 그걸 모르니까 제목이 어려워 세밥시 어 맞아 저 단어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응 그치? 어 아 그리고 저 단어 찾아봤는데 깜빡임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구요 깜빡임 슬링크 근데 피처링이 있었나? 어? 아 아니면은 그건가? 디제이고 카라듀만이 디제이고 엘레나 틸키가 노래 부르신 분인가? 모르겠다 피처링이 누구였지?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 피처링 그치? 근데 조합이 약간 디제이랑 보컬 조합이긴 하네 노래 들어보니까 뒤에 막 이런 거? 어 어 좋아 나쁘지 않았어 어 좋았다 다음에 또 찾아보고 싶은 느낌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좋았네요 나이스 한 번 다른 노래도 더 찾아 들어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See you